다 같이 묵도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개인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교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일 때 계속 이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은 평생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모든 문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처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중심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최고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성도가 환란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펴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이 능력과 보호를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그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다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또 개인과 가정과 생업 현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니 다위스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삶이 형통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는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믿음의 삶은요 문제가 있든 없든 또 문제가 닥치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들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날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재앙 가운데 빠진 그런 공경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예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대한 경종으로만 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력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흑암의 세력은요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많은 생명들을 아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아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과 싸우는 영적인 명령력을 길러야 될 텐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구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백신이에요 예수구소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과 항상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구소 안에서 어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구소 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신과 우상과 이방종교는 또 이단들은 다 속임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 미신, 우상 또 이방종교 이단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지 말았어야 될 정말 재앙 가운데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사건 이것이 오게 되어진 것은 바로 흑암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이방종교는 속임수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어졌던 이 신천지 이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우리의 피할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대로 보내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교훈을 항상 굳게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자는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훈계받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공식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지역의 지교회 각종 모임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비록 가정에서 또 생업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면서요 예수님께 피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요 복의 근원을 주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모든 재앙을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는 피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2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말씀해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모든 부분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비를 드리면서요 대부분 중소교회 성도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혼금이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 그런 성도들의 혼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때 정말 재앙과 같은 이런 때에도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들도 책임져 주시는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 간에 근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24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말씀을 이 새벽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 정상화 위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목사님의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의 이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초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원약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원약을 잡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서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을 허락하여 주어 없어서 오늘도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모든 모임이 정상화 되어져서 현장 캠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어 없어서 특별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이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어 없어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간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그 귀한 말씀이 모든 심령 모든 가정에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오늘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생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피하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